오늘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서울 성동구청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구청 건물이 내일까지 폐쇄됩니다. 엘리베이터는 바이러스가 튈 수 있는 최대 거리인 2m보다 보통 좁고 밀폐된 공간이죠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일단 마스크는 꼭 쓰셔야 합니다.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꼭 쓰셔야 합니다. 버튼 누르실 때도 혹시 바이러스가 묻지 않을까 이렇게 신경 쓰이실 텐데 전문가들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.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그 안에 손잡이를 만진 뒤에는 바로 손을 씻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 그런데 그럴 여건이 안 되면 손 씻기 전까지 얼굴은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. 혹시 불안해서 차키나 휴대폰 끝으로 버튼을 누르면 좀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. 전문가들은 권하지 않습니다. 손 대신 사용했던 물건들도 소독해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손으로 누르고 씻는 게 낫다는 겁니다. SBS 초재형입니다. 이스라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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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